können 아침 날씨가 에이사 올해 팬들과 저의 acre 아니 뭐 오늘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 집중 탐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야하이! 네, 모아들은 멤버들의 멤버들의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질문들을 지켜본 모아, 여러분들의 팀 전체 혹은 멤버 개인의 질문들을 모아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질문을 들었고, 답변에 질문을 문자에서 답변에 적어주세요. 각자의 답변에 적어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정답을, 대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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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이것은 individual competition.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전이고요. 오늘 우승하신 분께 특별히 준비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AS 선물 아시죠? 아, 알죠. 알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뭔데요? 저번에는 이제 먹을 것도 많이 준비했고 저 여기에서 물랑이도 받았던 걸로 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Let's see the first question 보여주세요 그치 OK fewer FROM 되나요? 그럼요 What is Huning KAI's full name? Huning KAI's full name을 영어로 적어주세요 영어로? English 나 뭐 흐르는데? 자 일단 드론은 주세요 일단 드론은 주셔야 됩니다 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정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닝카이 거 한번 포기해 하나 둘 셋 카이 커먼 휴닝 카이 커먼 휴닝 휴닝아 형 맞았어 형도 씨 맞았고요 트위드 트위드 어? 연준 씨? 카이가 트위드 어떻게 멤버 이름을 몰라요 나한테 하나도 안 보여주고 열심히 잡더니 와 광태언도 틀렸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은 휴닝카이 씨가 정답을 골라주세요 골라주세요 형은 자신 있게 썼어 저랑 수빈 씨랑 헝규 씨입니다 오케이 근데 흙그름은 어때요? 그래 아 A구나 근데 A 아 스펠링이 네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영어를 못 한 거야 정확히 이름은 아는데 스펠링이 어려웠던 걸로 원래 미룸네임은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죠 미룸네임 미룸네임 스펠링 알려드릴 적이 없어서 우리 휴닝이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보여 주세요 번경이 바로 안 적는 거 보니까 3, 4번은 맞는 거 같아요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저 궁금한 게 혹시 그 1번이 개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단체 단체 단체에요? 단체입니다 단체입니다 보여주세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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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 1번 야 잠시만 이러면 안 되는데? 과연 치근 죽일지 잠시만 1번 3 1번이 4분이나 계시고 8월인 건 기억나요 8월인 건 기억나요 퓨링 카이는 2번을 골랐습니다 1회인데 우리가 자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엘린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너 뭐야? 벽규 트위터에 글까지 올렸으면서 뭐야? 우리는 그렇다 쳐도 정답은 우리 자 엘린 넘겨주세요 범규 부모님 엄만봐 피어링 18일이 아니라 19일입니다 그래도 하루 차이 아 내가 피곤해서 대충 알고 있네? 난 몰라 그래도 글까지 올렸으면서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맞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요 LED 보여주세요 7일이 저기 뭐지? 형이 저것은 기억이 안 나요? 야, 저게 언제쩌 건데? 자, 나의 과연 휴닝카이 생일에 수빈씨가 해준 말입니다 이거 아무도 못 풀어 같은데 힌트 좀 없나요? 힌트 드릴게요 아니, 형도 몰라? 힌트는 우리 휴닝카이 생일에 수빈씨가 해준 말입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힌트인데? 대박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드릴게요 자, 힌트 이렇게 할게요 최고의 힌트! 나 알아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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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알아요 오, 역시 이거 알아 태현씨, 알아들으셨나요? 네, 그럼요 네, 하여, 하여, 하여 그럼요 적으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멤버 다 쓰시면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내 옆에는 항상 너 다 쓰셨고 이거 정말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아 미안해 쓰셨네요 줄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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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 너무 좋네 아, 진짜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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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봐라 우리 옆에 있기만 해도 행복하겠지만 연습생 시절 사진들인데 되게 풋풋하다 우리 휴닝이 연습생 때부터 형 곁에서 떨어지지 않던 껍닭지였더라 갤러리 보는데 내 옆에는 항상 너다 훈훈하네요 자 네모 빼고 스티커 드라마 같은 데서 붙이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봤는데 옆에 항상 휴닝카이가 있더라고 신기할 정도로 지금도 옆에 계시네요 어 그러네요 좀 떨어져 좋으면서 자 여기서 이러지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next quiz 이거 한 번 해달래요 수빈씨가 아 직접 말로요? 네 내 옆에는 항상 너다 아 좋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돼? 자 이제 네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D 보여주세요 LED 보여주세요 빠밤 젤리 러버 범규는 젤리 브랜드의 젤리 브랜드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젤리를 좋아하는 범규는 아주 작은 젤리 조합만 먹고도 그 젤리가 어떤 젤리인지 맞힐 수 있다 없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렛츠고 과연 일단 뭐 얼마나 범규씨를 믿는지 젤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죠 그렇죠 쉽겠죠 자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예스 따단 노 예스 노 예스 노 아 갈립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리 베프끼리 가가지고 앞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젤리 별로 안 친해 보이는데 친해요 왜 그래요 진짜 어색해 보이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하게 보여줍니다 냄새 한번 맡아봤나 냄새 가능한가요? 진짜 친하면 오랜만에 만나요 냄새 안 됩니다 자 이제 제 코도 막아주세요 안 돼요 안 대를 쓰여주시고요 미리 다 보는데요 안 돼요 빨리 안 됐어요 두 분이 저 봐도 되는 건가? 우정의 젤리 브랜드 자 여러분 빨리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안 대를 써주시고요 둘이 오랜만에 만나서 조금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안 대도 쓰고 썩거도 주세요 안 됐으면 안 돼 냄새 맡으면 안 돼 냄새? 이렇게 하고 냄새 맡으면 안 돼 네 하세요 뭐 냄새 지금 맡으세요 냄새는 안 됩니다 바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맡으셨나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젤리 오 먹여줬어 오 스미트 바로 다음 갈게요 친구가 친구에게 먹여주는 젤리 친친젤 다 주셨나요? 네 모르죠 모른다 모른다 표정 전혀 모르죠 정답 바꿔요 아 이건 거의 뭐 가운데 생강 같은 게 있어야지 입을 헹굴 수 있는데 생강 같은 소리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지금 어쩔 수가 없어서 멀리서 정리를 해야 돼 오케이 바로 주세요 좋습니다 세번째 젤리 오케이 오케이 오 역시 뻥기 형 그냥 이제 배불리 먹겠다는 마음인 것 같은데요 드려주세요 맞추기 있는 것보다 오케이 소스리야 됐나요? 자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과연 정답은? 어 어 어 맞았나요? 재윤 씨 맞나요? 정답 와 이게 어떻게 맞추지? 와 와 멤버를 믿어야죠 범규야 멤버를 안 믿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상대가 범규였어요 와 대단한데요? 젤리 먹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린다고 팬이 있어거라 어떻게 이 정도죠? 범규 씨 대단하십니다 그럼 우리 휴닝 그리고 범규 씨만 정답입니다 그러면 두 분에게만 스티커를 줄게요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젤리 20가지 20가지 정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 Let's show the L.E.D. Let's go 젤리 진짜 화나도 없는데? How many pull-ups can the arm wrestle king 연준 do it in the given time limit? 팀 내 상체 힘이 1등, 팔씨름이 1등 연준은 제한시간 안에 턱걸이를 몇 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해도 숨어긴 하겠지 근데 저희가 제한시간이 30초 됩니다 그러면 스물 두 개 정도 하겠네 그럼 제가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연준 씨가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합시다 네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30초야? 30초 30초만 30긴 하겠네 죄송한데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렇게 죄송한데 30초면 하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많이 흔들려가지고 힘을 주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세요 네 아 보여주세요 일단 아 그렇죠 보여드리면 될까요? 하나 둘 셋 16 나도 잘 모르겠어 1270 12개 아 12개 12개 13개, 14개, 8개 나왔습니다 오 네 연준 씨 13개 확실하신가요? 저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올라왔다가 데드 행까지 가야 돼요 2초에 한 개씩은 하셔야 돼요 데드 행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연준 씨 13개 자 걱정 마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올라왔다가 데드 행까지 쫙 풀어주세요 자 바로 갈게요 시 잠시만요 네 제한 시간 30초 시작 하나 둘 셋 아이고 많이 힘드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조금만 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연습생 때릴 생각해 힘들었고 배고파는다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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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분들이 생각해 주세요 이제 포기해 주세요 형 더 더 더 조금만 더 몇 개 왔어요? 14개 조금만 더 시간이 갈 때까지 한 거지 15개 와아 14개인 게 마지막에 이 턱이 안 올라갔어요 턱걸이인데 이야 올라가다가 약간 14개 성공하셨습니다 나이스 근데 연준 씨 연준 씨는 틀리셨어요 범규 씨가 맞췄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범규 씨가 맞추신 거죠? 범규 씨만 범규 정답 범규 씨만 정답 오늘 ASC 피스업 케이기네요 정말 얼굴 쉴 수 있네요 ASC 피스업 케이크 피스업 케이크 어제 배운 영어 단어가 계속 피스업 케이크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피스업 케이크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LED 보여 주세요 주세요 빠밤 셀 Which members Morse code are we playing right now? 지금 들려주는 인트로덕션 필름 속 모스부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렵죠? 찍어야 된다 좀 찍어야 된다 자 들려 주세요 주세요 왜 이렇게 길어? 피스업 케이크 피스업 케이크 이건 뭐 모스부어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거 모스부어 아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어요 모스부어를 아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려운 만큼 2점으로 가겠습니다 빠바바바라따 빠라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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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정확하시네요 리듬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포요 주세요 태연 태연 연준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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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루 좋습니다 정말 한 분도 못 맞추셨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까요? 한 번 더 드릴게요 됐습니다 한 분도 못 맞췄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땐 이건 들려주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피슨씨가 그냥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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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나같은데, 수윤아, 수윤아, 나다 정답은? 보여주세요 수윤! 잘했어! 좋습니다 연준범뷰, 정답! Yeah, let's go! 2점씩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Let's go, 보여주세요 마지막 5점 걸죠 좋습니다, I free throw can also 정답은, 유욕이 사라진다니까요 무려 4년 동안 농구를 배웠다는 휴닝카이 그런 휴닝카이보다 농구를 잘하는 멤버들 제한시간 5 멤버는 자유투를 몇 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멤버 미션이죠 모두가 도전을 할 건데 멤버들이 개수를 정하고 60초 이내에 몇 개를 넣으실 건지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투에 있어 5점 걸까요? 좋아요 좋아요 5점 범규씨 동의합니까? 동의 오케이 자, 일단 보여주시고요 보드에 멤버가 한 명에 두 개씩 던지는 거죠? 네 네 두 개씩 던지고 다시 또 던지시면 됩니다 60초 이내에 보여주세요 6개, 5개, 7개, 5개 그리고 수빈씨는 2개, 거의 7개 하면 되겠네요 자, 의자에 놔주시고요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팀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5점 게임인 만큼 진지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겠습니다 60초가 흐리기 전까지 2개씩 해서 전쟁에 관계가 없으세요 좋아요 자, 뮤직 뮤직 아니, 뮤직이래 시간 드랍 아, 안 돌아갔어요 아, 하나 없습니다 아, 하나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아, 하나 지금 하나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아, 하나 아, 시간이 없어요 아, 둘 둘 아, 두 개였습니다 둘 아, 두 개밖에 못뒀어요 아, 두 개밖에 못뒀어요 아, 두 개밖에 못뒀어요 아, 두 개밖에 못뒀어요 아, 아, 정말 아, 두 개밖에 아, 휴닝카이 둘 둘 셋 셋 셋 셋 셋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시간은 계속 나옵니다 아, 자,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 눈치를 못 나네요 아, 눈치 못 나네요 아, 눈치 못 나네요 아, 눈치 못 나네요 아, 눈치 못 나네요 네, 네 둘 하나 아, 이거 뭐야 오우 휴닝카이 한 번 더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죠, 지금 네 어이구여 어이구여 아아 다섯 개 성공 와아 와아 실패, 아 실패네요 아 아 이구나 어이구여 다섯 개를 선수신 분 누구 계신가요? 범...범규 휴닝카이 범규 휴닝카이 할 아, 저는 그냥 스티커가 다섯 개 있다고 할게요 네네, 알겠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이구여 범규 씨미! 자, 선물 공개합니다. 선물은요? 바로 대박이야! 그리고 가습기! 와, 텐텐 있어! It's okay, 토니, 텐텐, 텐텐, 텐텐이 좋습니다. 자, 와주세요. 팬분들이랑 인사해야 합니다, 범규 씨. 와, 네. 좋습니다. 대박이다. Alright, we have... Now, let's go ahead and hear the request from the fans tuning in live. Hello. Hello. Oh, hi. Thank you. Okay. Alright, Cindy, what is your request? Yeah. Oh, hi. So, my request is for the cutest Magnail of Tomorrow by Together, Heating Kai. So, since you are the belly rubbing master, I would like to know who's belly you like to rub the most. Oh, a list of members on a scale from one to four. One being your favorite. Okay. Okay. 2020년 휴닝카이의 선택입니다. 베스담스남 선호도 1위부터 4위가 궁금합니다. So, let's talk about 1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 Oh, 그럴까요? So, let's go ahead and do it. Oh, yes. Let's go ahead and do it. I feel like the members are all the same. It's a kind of a feel that it's very warm. Oh, okay. So, let's go ahead and choose the first. I'll try to say the first. I'm wrong. I'll try to say the first. Oh, I'll try it. Okay. Thank you for calling. Thank you. Bye bye. Thank you. Sorry for keeping up short. Alright, so, Lytos.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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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랑ни 알 수 있지만 근데 제가 제가 어떤 기회로 그려지 못해서 지금 회사에서 해 봐봐요. 응. 누가 도전해 보고 싶으세요? 한 번만 해 볼게요. 한 번만.. 랩 파트를 한 명 해볼 것 같아요. 랩 파트 하고 싶은 사람 나는 나만의 스페셜 저랑 범경 좀 했으니까 태연이랑 연준이... 태연이랑부터 해보자 태연이랑부터 해보자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연준이 형, 연준 파트 오케이 나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의 스페셜 진짜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joining us, bye bye Thank you And unfortunately, that brings us One Hour With Tomorrow By Together 한 시간에 쉬었습니다 소감 한 분만 한번 들어볼게요 어떠셨나요? 리더 두비 씨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오 역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출연인가요? 맞습니다 네, 세 번째 방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찾아올 때마다 너무 반겨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MC분들께서 저희도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또 올 때마다 과자도 아까 주시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챙겨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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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guys, ASU is created with our ASU's participation to everyone who has participated in other segments please check the prize board to collect your prizes we got your prize And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participate in other ASU's segments make sure to check right here We're gonna send our boys to our own Pankron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orrow night together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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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we'll see you Bye 감사합니다 Thank you 짠 선물 자랑 선물 자랑하세요 There is donut maar times Sometimes there is